안녕하세요. 다로이야기 딸내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구독자 5천명이 돼서 5천명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댓글에 참여합니다만 남겨주셔도 이벤트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솔립 텃밭마을 구성품 세트를 5분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비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내돈내산이고 구독자 한정으로 하는 것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공개, 씨가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장갑, 그 다음에 삽, 보무기, 돌림, 배양토가 30분